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자이언트 스시 15개 들었어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가격은 22,980원 이구요 20원 빠진 23,000원 이구요 총 이렇게 들어있어요 도미랑 광어 연어 참치가 들어있다고 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많네요 여기는 간장이랑 와사비 맛있겠다 잘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락교 있고 생강 있어요 우선 광어인거 같아요 그때서부터 먹어볼까요 이래요 개좋아 오 진짜 맛있다 다음은 참치인 것 같아요 참치 나와줄래? 오오 참치 이렇게 해가 너무 커서 너무 좋아요 좋다 이건 치느러미 와우 연어 연어 와우 진심 좋다 연어 진짜 좋아하는데요 녹아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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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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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 좋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좋죠? 입에서 녹네요 음 음 자 이렇게 맛있는 자이언트 스시를 먹어봤어요 와 정말 한입 하다 풍성하게 들어오는게 딱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맛도 굉장히 맛있고 비리지도 않구요 얘는 질겨요 삼키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음 얘 빼고는 전부 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초밥은 사랑이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맛있는거 드세요 그러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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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